유성님 더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신나게 해주세요 인생 버라이어티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저거 유성 아닌데? 유... 유... 유재석인데? 유재석 맞는데? 9월 8일 나 유재석과 함께 마침내 그날이 온다 디즈니 플러스 데이가 온다 콘텐츠가 쏟아지는 그날 모를 수 없는 즐거움이 세트로 온다 이토록 특별한 콘텐츠 기념의 디즈니 플러스 데이 모두 보라해 이토록 특별한 콘텐츠 기념의 디즈니 플러스 데이